야, 이제 저기 면접복에 들어오라 그래. 그럼 한 번씩 해. 아니, 저기 여건물 경비인데. 여기 도대체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아니, 저 여건물 경비가 여길 왜 왔어요? 나가세요. 아니, 지금 매번 이게 뭔 소린가? 회사 밖으로 뭔 얘기를 하는 게 뭔 회사예요, 여기가? 아니, 그건 뭔 상관이에요, 당신이? 아니, 또또하면 뽀또가 나오고. 지난번에 네가 해줬어 하니까 조스바가 나오고. 아니, 뭐 하는 회사냐고, 여기가? 뭘 모르겠지. 저 그냥 이것저것 해요, 나가라고! 얘네들은 뭐 죄 해줬어, 맨날 이렇게 서 있어, 그게. 아니, 누구시냐고 했잖아. 아니, 경비인데 뭐 하는 회사인가, 궁금해서 왔다니까. 사람, 이거 뭔 깡으로 일해도 돼요, 도대체 이거? 뭔 깡? 뭔 깡 하면 또 여기 새우깡이 나오겠지. 어? 어? 아니, 나가지잖아. 누군데 자꾸 와서 헛소리하고 앉아있어. 내가 아무튼 뭔 회사인지 지켜볼 거야. 가서 이발이나, 이 자식아! 안 이발이야, 저, 어? 대가리 이발이나 하죠? 옆 경비 회사가 여기를 왜 와, 지금? 지금. 이력서. 이력서. 야, 들어와 놔야 돼. 아, 예. 한 번씩 들어오세요, 예. 나는 신입사원 양그레다.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 드디어 나에게도 막내가 생기는구나. 오늘 열심히 하고 실수하지 않는 거야? 양그레 화이팅! 빨리 와. 여기 가져왔습니다. 왜, 왜, 왜? 왜 그래, 왜 그래. 이걸 내가. 시작부터.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 실수해버렸어. 이걸 어쩌지? 아니야. 처음이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 야, 그래. 화이팅! 저기, 어디가, 어디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서류가.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진짜. 야 누구 저기 뭐 좋은 사람 없어? 추천할 사람? 제가 추천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제 동생 있는데 잘할 것 같아서 괜찮은 놈이야? 엄청 잘합니다 그럼 저 들어와 보라 그래 동생아! 나 양그레 동생 양 빙그레다 형의 추천으로 면접을 볼 수가 있게 됐다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한번 시작해보자 양 빙그레 파이팅! 동생아 왔어? chter 돌아버리겠네 안녕하십니까? 야, 복장은 뭐야 이게? 최신 복장입니다 야 꼴에 또 행거치도 했네 아 이거 복각쥐입니다 아니 그 여름이 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났지 너는? 콧물이요? 그냥 그래 네? 너 지금 나랑 장난쳐? 어디서 그지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 말이야? 어? 어? 내가 얘기했지 내가? 어? 뭐 이런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식아 장난쳐 지금? 우레 사간받고 구멍가게야? 어? 야 양빈 그래 너 지금 장난치지 왔어? 너 이럴 거면? 가! 콜! 가!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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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따가도 나도 안 다녀! 상상을 한번 해봤다 야! 꺼지라고 인마! 어? 어?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가네 그래!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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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다. 그래. 형 그만해. 정신 차려. 형이 실수한 거잖아. 왜 이걸 뿌리고 있어. 왜. 형. 형이 실수한 거 같고. 왜 회사 사람들 왜. 왜 그러는데 왜 진짜. 그래도 동생이 좀 낫네. 탁자 탁자. 이런 상상을 해봤다. 왠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할라는데. 제가 딴 일 찾아봐. 너는 여기 안 맞아. 이런 거 갖고 놀지 말고. 가 인마. 가. 때려둘 자식아 인마. 빨리 나가 빨리 뭐 하는 거야. 왜 인마. 이거 진짜 내가 이제 확신하네. 이거 진짜. 진짜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사회초년상이란 이유로. 이렇게 푸대점을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근데 뭐 하는 회사 여기가. 아니 왜 얘가 추하면 왜 가만히들 있어 왜. 아니 왜 안 움직여 여기서 왜. 아니 얘가 추웠는데 왜 안 움직여 왜. 어디 가냐고 가 인마. 아니 이발하고 왔더니 또 무슨 일이야 이게. 난 못 봤어. 아니 이발하는 사이에 회사가 왜 이렇게 룬겨 왜. 아유, 참. 이쪽으로 와야겠네. 아유, 참. 어쨌든 양그래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파이팅!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작품은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척중 멜로드라마, 꽃보다 남자입니다. 오늘의 연기자들을 소개합니다. 이게... 모두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선택. 나 구준표 맞아? 이 머리가 맞아? 상복 떠 위에 보기만 해도 더운 저 모피 코트와 밍크 털 모자를 입고 연기를 하게 될 오늘의 주인공 구준표는 누가 하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더워할 사람이 누굴까요? 잘생겨서 그런 거겠지. 문세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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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ther. 눌렀어? 눌렀어! 황재성을! 황재성! 황재성 구준표와 함께하는 꽃보다 남자.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성 애프터 같아요. 이제 좀 자신감이 생겼어. 이제 내 옷을 입은 것 같아. 그런데 준표는 왜 안 오는 거야? 준표. 아주 기대가 돼. 그래. 그 집은 돈이 너무 많아. 준표 왔다. 준표야. 엄마가 집에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서 그래. 역시. 이게 몇 돈짜리지? 이건 맥스봉이야. 치즈가 가득해. 돈이 많든가. 클라스. 그만! 제발! 이깟 돈들. 왜 이래? 이깟 돈들 다 필요 없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에겐 음악만 있으면 돼. 아니 왜지? 나라에서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니까. 역시 김현중. 그냥 떨어졌어, 다시 써. 아니야, 괜찮아. 귀여운 떨어진 거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지금 이 가발만으로도 충분히 더워. 괜찮아, 준표. 이거 네 거야. 아, 그거 알아? 신은 단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바로 완벽한 날 만들었지. 박보검 같은 입술. 덕산아. 어떡한 원빈 같은 콧날. 뭔 개소리야! 야! 구준표 헛소리를 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다. 너희들 그거 아니? 아, 구준표. 너희들 그거 아니? 뭐? 여자들은 비 오는 걸 싫어하지. 내 외모가 우산에 가려진다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휴. 오케이, 봐. 아이고. 돈이 많은 거에 헛소리를 하는데. 너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우리 학교에 가난한 애가 전학 온대. 이 학교도 이제 물갈 해야겠구만. 이사장을 짤라든가 해야겠어. 무슨 소리야. 너희들 그거 아니? 구준표가 아프게, 얘들아. 아무래도 난 말수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아. 맞아. 얘들아, 내 얘기 주목해. 하, 구준표 시작되구만. 사실 널 처음 봤을 때부터 난 너한테 반했어. 금잔디. 바로 이런 고급스러움이야. 오늘부로 널 내 여자친구로 임명한다. 뭐라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 없지? 없어. 없어. 왜? 어? 네 말대로 해. 그거 아닌데? 뭐가 그렇게 하냐. 그거 아니잖아. 다시 한다. 금잔디. 오늘부로 널 내 여자친구로 임명한다. 뭐라고? 다들 반대하는 사람 없지? 없어. 자식이야! 없다니까. 미친 자식이야! 무슨 소리야. 없다는 거 왜 그래? 한 명은 반대를 해야 될 텐데. 그러기로 했었네. 그만해. 마지막이야. 음악 줘봐. 금잔디. 널 오늘부로 내 여자친구로 임명한다. 반대할 사람 없지? 난 반대야. 그렇지! 그렇지! 나도 사실 잔디를 사랑하고 있어. 그럴겠지. 뭐? 많이 없지. 반대한 내 여자야. 넌? 난 반대 안 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니 싫어. 하니 싫어. 이거 왜 그래? 이야기해. 야, 니가 잘생긴 줄 알아, 인마? 판이 이러니까 잘생겨보이는 거야? 판이 이러니까! 자식이 뭐야라고 있네, 이게? 오케이! 형, 용기 내밀게 다시 한 번 가봐 다시 한다 마지막이야 나부터 할게, 나부터 할게 난 반대야! 나는! 잔재로 살아내 미안해 주시 뭐라고? 자, 반대한 사람 없지? 죽인다 잠깐만 너 뭐야 나 반대할게 어? 늘 너한테 좋은 음악만 들려주고 싶었어 알고 있니? 뭐라고? 결정해! 구준표 결정해 나? 아... 너 왜 아까 리허설부터 얘를 자꾸 구준표라고 부르는 거야? 구해선 구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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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부터 계속 얘를 구준표로 불렀어! 오케이! 힘들어서 그래 오케이 오케이 과연 금잔 뒤에 선택을 도와줄 반 친구는 누가 될까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구해선의 친구가 되어 나와주셔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의 선택 친구 맞아? 친구 맞아 맞는 것 같아 자, 친구야 내 남자친구를 구해줘 남자친구가 선택이 되지 않은 두 사람은 물풍선을 맞게 됩니다 와 손을 좀... 그럼 제 남자친구는 뭘 하게 되는 거죠? 박나래의 키스를 받게 됩니다 이야... 자, 과연 박나래! 간다, 간다, 간다 양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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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된다 양세찬 이거 너무 뭐해 자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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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궁훈의 선택을 믿겠습니다 친구야, 어떻게 하지? 친구분, 친구분! 다시 돌리겠습니까?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마지막, 마지막!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다고! 이번에 진짜 빼도 못해, 진짜! 진짜야! 다시! 됐어! 그만해! 그만해! 재창아, 여기 앉아, 둘이! 빨리 와! 앉아! 처음이야? 하나, 둘, 셋 하면 떨어뜨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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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1일이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까지 의향을 짱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찍을 영화가 경찰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강력 3번의 우속작, 강력반 후라이드반이에요. 좋은 배역, 딸들, 바래요! 첫 번째 배역이 인질범과 협상하는 형사 역할인데요. 가고 있어! 제발! 제발! 제발 거기는 안 돼! 펀쳐! 거기는 안 돼! 조금만 침착해! 너무 성실 없어요. 한 명씩 볼게요. 오인택 씨부터. 자, 레디! 액션! 자, 침착해. 깔끔했어요. 너무 좋았어. 오늘 분량 다 한 거지? 다음 볼게요. 네?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언제 장난을 쳤다고 그래요.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일단 침착해. 그렇지. 너 총 내려놔, 나도 내려놓게. 자, 내려놓는다. 아니, 그럼 바로 맞아! 뭘 왜 썼냐, 너? 야, 일단 아무튼 침착해. 네가 지금 나오면 다 해결돼. 인마, 집에 계신 엄마를 생각해! 엄마 없어? 그럼 빨리 생각해! 없어? 그럼 너희 집에서 놀자! 장난감 같고. 아이, 뭔 소리 하고 됐다. 영진 씨, 내가 미안해. 아이,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영진 씨가 좀 보여줘. 야, 영진 씨 연기 또 나오네.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정삼 창작 시켜줄 수 있어. 내려놔. 내 여자친구 미숙이가 무슨 죄야! 가족사진 보고. 조금만 침착하자. 처참. 어? 오해! 오해! 여기까지요. 야! 이거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영진 씨가 하면 돼. 승철이 거 봐야죠. 아, 이승철이 거 남았구나. 야! 저기 뭐야? 범인 잡아왔어요? 저 술래는 잡아봤는데. 뭘 술래를 잡아와? 아, 오늘 왜 이상한 사람도 이렇게 많이 왔어. 준비한 거 해보세요. 그냥 대충. 자, 레디! 액션! 그 총 버려. 그 총 버려! 침착해. 미숙이는 아무 잘못 없어. 미숙이 살려줘, 제발. 미숙이 뱃속에 내 아이 있단 말이야. 오! 안 돼, 미숙이. 안 돼! 미숙이한테 총 쏘지 마! 미숙이한테 총 쏘지 마! 안 돼! 안 돼! 미숙아! 아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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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민수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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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라는거야? 뭐야? 저기까지! 둘의 연기 정말 기대된다! 자 레디! 액션! 아, 맛있어. 사람 죽여놓고 합방은 넘어가네. 시간을 되돌렸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그냥 이대로 영화 찍어먹으면 돼 봐야죠 승철이건 승철이건 하겠다 이 사람도 좀 하는데 저는 용지씨가 좀 받아주면 안됨습니까 문 배우 말고? 네 좀 약간 팬이어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네 콜라보? 네 너 팬이어가지고 영광입니다 용지 괜찮겠어? 나쁘지 않죠 영광인줄 알고 사람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이용지 사람 죽이고 밥이 넘어가? 누구냐? 나 양형사야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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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려야겠어 액 뭐야 이용지 이용지 누구야? 나 양형사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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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되돌려겠어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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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해 야 그만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돌려 액션 액션 좀 더 멀리 시간을 돌려겠다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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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앉아! 아, 그 자리 검치라 네 의자야? 내 의자지라 이 자식아 저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인기응변에 능하구나? 랩이 파솔 파솔 심이? 이 자식 수업 시작할겁니다 1교시에 모여 가정시간이죠? 네! 짬뽕을 만들겁니다 짬뽕짬뽕 아, 우리 반에 홍석천 셰프? 연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구죠? 세찬이요! 나와! 그건 아니지라 짬뽕을 만들자! 자, 옆에서 세찬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재료를 다져서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왜요? 어휴, 아니야 뭐, 칼이 없지라 무슨 소리 하는거야? 여기 있잖아, 여기 칼 여기 있지 않아, 30cm짜리! 아휴, 무서워요! 자, 짬뽕을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 팔을 다져서 선생님한테 주세요 팔을 다져서 주세요 어떻게든 그걸 다져야 될 텐데 팔을 다져서 주세요 자, 호수! 그렇지. 아주 잘 다졌구나. 자, 다음은 김치를 다오, 김치를. 잠깐. 백김치를 줘야지. 호수! 호수! 백김치를 다오, 빨리. 백김치를. 장복을 만듭시다. 자, 좋습니다. 자, 다음. 빨리 면을 줘, 면. 면을 빨리 줘야지, 면을. 면을 줘. 아, 알았지.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어휴. 숱하구나, 숱하. 좋았어. 자, 이렇게 해서 짬뽕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선생님. 이 교수. 아, 그래도 다 만들었으니까. 한 젓가락 드셔보시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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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휴, 수업 끝났지. 이 교수는 체육 시간이에요. 오늘 검도를 한 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이랑 혹시 검도로 겨루기를 할 친구 있나요? 야. 나눠 싶으면 나와. 선생님이랑 검도를 한 번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죽도를 챙겼습니다. 자, 검을 뽑으세요. 짧은, 짧은 검이 나와요. 왜요, 왜요, 왜. 오늘은 진짜 검이지락. 아, 우리는 초보자입니다. 야. 유단자가 아니에요. 야, 야. 그래서 우리는 죽도를 쓰고 할 겁니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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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선생님은 죽도. 자, 어때요. 자, 우리 세찬이도 죽도를. 이게. 자, 어때요. 호구 쓰세요. 이 호구 같은 놈아. 넌 이제 뒤졌어요. raise your hand. 아, Да. 아, 그리고 호구 같구먼. 자, 가봅시다. 이 하신 lobbies. 짱다, 이게. 짱다, 아이. 우와. 이렇게 바꿔서 하지라. 뭐라고? 이거 이상하지라, 이게. 진정한 부산은 이 호국을 탓하지 않아! 자식 이게 뭐가 부산... 되셨어요... 야! 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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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이시라 네? 선생님 이쪽이시라! 가만히 앉아있어! 화장실깔 떨테니까! 졌다! 이겼다! 운동을 해서 그런지 땀냄새가 제법 나는 건 더워! 어디까지 봤어? 어휴! 아휴! 그냥... 저쪽에서 그냥... 으흐흐흐... 후... 살냄새 어휴! 이 자식아! 어디에서 살 붙여? 미셔! 와! 오리코러! 니들은 아주 혼이 나야지 아주 정신을 차리는구나 돼 이 빨래 집계로 아주 콧장둥이를 뭉개뜨려줄 거야 다음 너는 귀를 아주 다음 뭐야 잠깐 빨래 집계가 다 떨어졌네 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세찬 학생 빨래 집계가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전학 가겠습니다 아니 잠깐 그만 마야 나야 나 연기 엄마 슥 아 뭐지 연기가 올 때가 된대 연기 엄마 엄마 우리 연기 나의 아들 나의 뚱경잡이 연기야 안녕하세요 너 정수보다 100m 달리기 훨씬 빠르지? 아니 정수는 10초 때고 나는 28초 때인데? 야 이 뚱경잡이야 너 이럴 때 그냥 엄마 면 세워주라 그랬지 그냥 고개만 까딱까딱그러라 그랬는데 너 진짜 이럴 거야 뚱경잡이? 어? 아무튼 우리 연기 이거 봐 우리 순 있잖아 얼마나 순수한데 어쩔 땐 되게 마초 같기도 하고 얜 순정마초야 아이고 우리 연기는 그냥 꼴초야 그리고 우리 순은 자세히 봐봐 얘 정혜인 알지? 응 정혜인 개 같아? 우리 연기는 그냥 개 같아 아 이 연기 엄마 이거 봐 대사를 정혜인 막 이런데서 억지대사를 나한테 주고 지가 개가 테로 웃기고 아니 코너 제목이 연기 엄마인데 내가 웃겨야지 어? 저번 주에 녹화 끝나고 나서 새벽 4시 반에 술 취해서 나한테 왜 전화했어? 너 뭐라 그랬어? 야 나 너무 힘들어 수엄마로 하게 해줘 이런 쫄보 쫄보 아 그래 들어가 보자고 정식으로 자 전국노래자랑이나 나가자고 그 노래 언제까지 나가는 거지? 대체 그래 한 번 나가 보자 어떻게 할 건데 노래 한 소절씩 할 테니까 그 뒤에 들어와 알았지? 알았어 들어가 볼게 널 향한 설레임은 오늘부터 우리는 꿈꾸며 기도하는 오늘부터 우리는 왜 끊어 자꾸 노래를? 왜 안 들어와? 끊었잖아 네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지 뚜루루뚜루 왜 안 들어와 와 찢었다 찢었어 엄마 어때 실력 언제 준비했어? 모르는데 준비 네가 끊었는데 어떻게 들어가 네가 끊었잖아 일부러 끊었잖아 이렇게 끊었잖아 이렇게 끊었잖아 3주 전에도 끊었잖아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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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잖아 어우 재미없어 뭐야 이거 해보자 이거지? 그래 해봐 시찬아 들어와 오 뭐야 이건 또? 뭐야 얘는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 들어오라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너 뭐하는 거야 너 야 이거 시작부터 꿀면 안 되는 건데 너 이거 준비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연습을 그렇게 한 거 지금? 박자를 못 못 하겠소 나 괜찮아 관대하신 분들이야 다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못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소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에이 에이 야 이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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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뒤에 나올 사람이 더 힘들다고. 이게 뭐라고 때문에 지금 못 나오잖아, 지금. 집중. 야, 집중은 너만 하면 돼. 뭐야, 조용. 이 자리에서 이진호가 안 들어온 이유를 밝히겠어. 그래, 제발 좀 밝혀라. 그 이유는? 들어오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멍 때린 죄. 들어간다 했는데 끊었다고 핑계된 죄. 누가 안 들어오나. 누가 안 들어오나. 누가 안 들어오나. 누가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지. 어때? 어땠어? 어땠어? 나는 뭐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섭외했어. 뭐? 나와봐, 세연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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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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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순간 왜 끊었는가 들어가려 했는데 왜 끊었는가 지금 내게는 불신만 있을 뿐 됐건 됐지 왜 끊었는가 이거 안 돼? 끊었는가 뭐라고 가 예